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일본에 소름끼치는 아르바이트 작년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의 이야기다 작년 여름방학 직장 나와 친구의 이 이는 학교 게시판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이상한 아르바이트에 모집 광고가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일당 8차는 기서지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하는 작업 3박 4일로 숙박 포함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함 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오 이거 꽤 괜찮지 않냐 라고 묻자 이는 전단지대로라면 그 별장에서 묶는 거겠지 편할 것 같은데 전화해볼까 라고 대답했다 기 역시 기서지에서 지내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다니 괜찮네 라고 동의해서 우리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곳은 별장의 관리 사무소 같은 곳이었다 어째서인지 우리들은 면접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전화한 통화만으로 즉시 채용되었다 이때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르바이트 당일 우리들은 이른 아침에 출발해 오전 중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별장 근처의 역에 도착했다 역에 도착하니 이미 우리들을 맞이하러 온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사람 좋아보이는 40대 정도의 아저씨가 타고 있었다 별장으로 향하면서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대충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장소는 비서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두채의 별장이라는 것이었다 건물이 노후되고 입지가 영 좋지 않아서 주인이 찾지 않게 되고 어차피 살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헐어버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 안에 물건을 모두 옮겨내어 집을 쉽게 허물 수 있게도 오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다 덧붙이자면 짐을 옮기기 위해 매일 저녁 밴이 오지만 작업 자체는 우리들 3명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 식사는 그 밴에 실어서 매번 가져다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며 별장은 두 곳 모두 전기, 가스, 수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휴대폰은 터지지 않지만 전화가 비치되어 있어 불편한 점은 없을 듯다 또 잠은 자고 싶은 방에서 져도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짐은 다 끌어내야 하니까 이왕 잘 가면 입구에서 가까운 쪽이 좋을걸 이라고 아저씨는 말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는 것을 뜻했다 상당히 수상한 일이었지만 당시 우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들은 조금 당황했다 건물이 낡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앞에 있는 건물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두 채 모두 큰 건물로 보통 집과 별다름 없는 크기의 통나무집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무 벽은 거무스름해져 있었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있어 건물 밑에는 이끼가 가득이었다 게다가 정원은 몇 년이나 방치한 것인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다 나무는 시든 채 가지를 여기저기 뻗치고 있었고 무성한 잡초 사이로 여기저기 담증이 덩굴이 옳혀 있었다 나와 친구들이 우아하고 멍하니 계속 서있자 아저씨는 뭐 밖에서 볼 때는 이렇지만 아는 제법 괜찮아 라면서 가까운 건물부터 내부 소개를 시작했다 다행히도 아저씨의 말처럼 밖과는 달리 건물 안은 꽤 깔끔했다 누군가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현관을 들어서자 옆에 선반에 골판지 상자가 열어 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다지 걱정할 만한 것도 없었고 별장이라고는 해도 평범한 집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계속 안내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한 채의 별장 쪽으로 가게 되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조금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이쪽에서는 묘하게 움침한 기운도 느껴졌다 아저씨는 거리낌 없이 건물 안에 설명을 해나갔지만 마지막에 아직 가지 않았던 1층 복도 안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안쪽은 각각이 가지 않는 편이 좋아 전에 비가 새서 그 이후로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해 저 안쪽 방에는 별다른 짐도 없어서 그냥 헐어버릴 거니까 아마 곰팡이 냄새는 그 때문인가? 라고 납득했다 대충 설명을 마치고 아저씨는 우리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럼 잘 부탁해 라고 말하고 아저씨는 돌아가 버렸다 첫날은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한 탓에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는 첫 번째 건물부터 시작했다 건물 2층의 짐을 1층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저녁에 밴을 타고 온 아까와는 다른 아저씨에게 짐을 넘기는 것으로 첫날 작업은 끝났다 우리들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에서 자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작접을 한 건물의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먹고 목욕을 하자 지쳐있었던 탓에 금세 잠이 물려왔다 다음날 아침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귀가 이상한 말을 했다 저기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 뭔 소리? 라고 A가 반문하자 아니 밤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었는데 밖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 왠지 기분 나빠서 라고 대답했다 나는 B가 우리를 겁주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고 웃으면서 받아쳤다 하지만 B는 진지한 얼굴로 장난이 아니라 진저로 들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예상 외인 대답에 조금 당황했다 그러자 A가 그럼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주변을 돌아보고 올까 라고 제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A의 제안대로 별장 주변을 잠깐 산책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을 거닐어 보아도 워낙 불이 무성해서 지나갈 수 없는 곳도 있었는데다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없었다 결국 그 일은 B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걸 들은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어제 잤던 건물에 정리를 했다 하루 이상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빨리 작업이 진행되어 그날 중으로 모두 정리하고 짐을 옮겨보낼 수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B가 나를 깨웠다 B는 A도 깨워놓은 상태였다 이런 밤 중에 왜 깨우는 거야 라고 투덜거리자 B는 조용히 하고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봐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와 A는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지익지익하고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A는 서로를 마주보고 B에게 뭐야 저거 라고 물었다 하지만 랜들 아냐 그러니까 깨운 거 아냐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동물의 소리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저런 소리를 내는 동물은 도저히 짐작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조금 무서웠지만 A와 B에게 창문으로 바깥을 살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다 A와 B 역시 나만큼 겁에 질인 듯 했지만 소리의 정체가 마음에 걸렸던 탓에 우리는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커튼을 조금 열어 밖을 보았다 그러자 다른 쪽 건물 현관 쪽에 무엇인가가 보였다 어두운 가운데 달빛 외에는 밝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1미터 조금 넘어 보이는 어린 아이 정도의 사이즈에 무언가가 흔들흔들 흔들리면서 거무스름한 것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 그것은 쓰르릉 무엇인가를 질질 끌면서 건물 그림자 쪽으로 사라져갔다 그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고 나서 2, 3분쯤 지났을까 A가 뭐야 저거 라고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람인가 라고 물었지만 B는 저렇게 작은 사람이라면 어린애잖아 어린애가 이런 깊은 산 속에 게다가 한밤중에 있을 리 없어 말도 안된다고 라고 대답했다 확실히 그 말대로였다 그렇다면 저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A가 일단 확인하러 갈까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아니야 어차피 내일 저쪽 건물을 정리하러 갈 거잖아 그때 같이 확인하자 라고 바로 말했다 A와 B도 내심 무서웠던지 모두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피로와는 분명히 다른 이유로 우리의 다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은 어젯밤에 그것을 확인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 A B는 가까이에서 나무 막대를 주워 손에 쥐고 겁을 내면서 어젯밤 그것이 보였던 두 건의 덤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잡초를 헤집으며 별장 뒤편의 덤불을 조사하는 도중 막대기 끝 무엇인가 부드러운 물건이 닿았다 열장 마루 밑쪽까지 자국이 계속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이상한 것은 없었다 마루 밑쪽도 살펴봤지만 입구 부근에 그 질척질척한 물체가 있는 반면 안쪽에는 없는 것 같았다 나도 A도 B도 왠지 조금 기대하고 있던 것이 빗나갔던 것인지 김이 빠진 느낌이었다 우리는 결국 어딘지 꺼림칙한 느낌을 가지고 이사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후가 되고 2층 부분이 슬슬 정돈되기 시작해서 조금 쉬자고 B가 말을 꺼냈다 그러자 1층에 있던 A가 잠깐 이쪽으로 좀 와볼래 라고 우리들을 불렀다 1층에 내려가 보니 A는 전에 B가 새서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있다던 복도역 근처에 서서 우리들을 손짓으로 부르고 있었다 기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라고 묻자 A는 이 안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뭔가 있는 걸까 어제 그거라던가 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순간 오싹했지만 겁내고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확인해볼까 라고 제안하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복도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쪽으로부터 봤으라 부스럭 하고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굳어있었다 기가 겨우 동물이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 라고 전혀 자신 없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어제의 일도 있으니 정말 무섭다 그렇지만 공포와 더불어 확인을 하고 안심하고 싶다는 기분도 공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쥐었잖아 어둑어둑한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저벅 저벅 바닥은 습기로 인해 곰팡이 투성인 모양이었고 걸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거기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옥도의 안쪽에 어두운 곳 그 소리를 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배 부근에서 피를 컬컬 흘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직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모양인지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거친 주변에 다리가 부딪혀 소리가 나고 있던 모양이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우와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별장의 밭까지 도망치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A가 저 고양이 거의 죽어 있었어 왜 저런 곳에 라고 말했다 나도 애초에 왜 저딴 곳에 심하게 다친 고양이가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라고 외쳤다 귀는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가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확실히 고양이를 그대로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번 더 복도 안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간 곳에 고양이는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피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은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그렇게나 콸콸 흐르고 있던 피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주위를 살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 안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지만 자물쇠가 걸려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일단 돌아가기로 했다 나도 A도 B도 이유 없이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 남아있었고 슬슬 정오가 가까워진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무서움을 애써 가라앉히며 짐을 옮겨 내보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던 피가 입을 열었다 면접도 없이 전화만으로 채용했다던가 대우가 말도 안 되게 좋다던가 작업하는 게 우리밖에 없고 감독자도 없네 결국 이것 때문 아냐? 확실히 그랬다 우리들은 그제서야 그 아르바이트가 이상한 점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A는 오늘까지만 작업하고 그만두고 돈 받고 가버릴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일단 계약은 3박 4일이잖아 끝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뭔지 모를 이상한 게 있어서 그만둘게요 라고 말해도 이해해 주의가 없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했다 A도 B도 그건 그래라고 수긍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벤이 오면 일단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어쨌거나 이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던 우리는 필사적으로 작업을 했고 두 번째 별장의 짐도 그날 거의 모두 밖으로 꺼냈다 벤이 도착하자 타고 있던 아저씨에게 우리들은 넌지시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아저씨 역시 일로 인해서 오는 것이었고 이곳에 관한 것은 잘 모른다고 했다 우리들은 결국 아무런 정보 없이 마지막 밤을 맞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를 데려다 줬던 아저씨에게 명함을 받았었기에 바로 거기에 전화했어야 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나와 A가 거실에서 몬스터 헌터를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던 B가 뛰쳐나와 겨 큰일 났어 또 그 소리가 들려 라고 외쳤다 시간은 밤 10시 즈음이었다 B의 말에 의하면 목욕탕에서 나와 옷을 입고 있는데 탈의실 창문 쪽에서 지익지익하고 어제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우리에게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현관에 있던 손전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무서운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기에 호기심 쪽이 컸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밖에 나오자 어제와 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1미터 가량의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그대로 옆쪽 별장으로 사라지듯 들어가 버렸다 없어진 곳으로 가보니 별장 문을 잠궈두었는데 어째서인지 문이 열려 있었다 어쨌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잠궈뒀던 문이 열린 것이 걸렸기에 우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자 원래부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건물이었지만 그것 말고도 비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복도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현관역 신발장 쪽 벽에 꽃병에 가려 보이지 않아 그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분명히 부적이 붙어 있었다 불을 켜서 주변을 조사해보니 거기뿐 아니라 복도 천장에도 부적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역시 뭔가 이상해라고 수긍했다 그러자 그때 복도 안쪽 지난번 고양이가 있었던 곳에서 끼익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그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던 문밖에 없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 쪽에서 끼익 스르륵하고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어린아이 크기의 일본 인형이었다 인형의 목만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 모퉁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의아라고 말도 아닌 목소리만 겨우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A와 B 역시 그 기분 나쁜 광경에서 도망치기 위해 뒷걸음질 추고 있었다 인형은 머리를 한번 움츠리더니 복도에서 못마저 드러냈다 그 모습은 온 몸의 털이 곤두설만큼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상반신은 기모노를 입은 커다란 일본 인형의 모습이었지만 하반신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새까만 질 같은 물체가 묻어 있었다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그 끈적끈적한 검은 물체의 뒷편에 있었다 그 검은 지렉 같은 물체는 우리가 낮에 봤던 그것이었다 인형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수록 코를 찌르는 것 같은 비린내가 점점 강해졌다 우리들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며 현관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이상한 것을 하나 알아차렸다 그때까지는 동요하고 있느라 그것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었지만 이 인형은 무엇인가를 노래하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귀를 기울이자 민묘 중 곡놀이 같은 노래였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불경을 읽는 것도 같았다 어쨌거나 그 인형은 기분 나쁜 곡주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가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겨우 길가까지 나왔을 때 야 위험해 라고 나와 A에게 숲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와 A가 숲쪽을 바라보자 이곳저곳의 덤블들이 부스럭부스럭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섞여 인형이 부르는 것과 같은 곡주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A와 B에게 위험해 도망치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대로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숨이 차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달렸다 아마 1km는 달렸던 것 같다 결국 지친 A가야 좀 기다려 라고 우리를 불러세웠을 때에야 우리는 겨우 멈춰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A는 숨을 헐떡이며 무서워서 도망치긴 했지만 어쩌지 우리 짐도 두고 왔잖아 라고 말했다 기도 이유도 모른 채 도망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내가 두 명에게 그치만 다시 저기로 돌아갈 순 없잖아 라고 묻자 두 명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다시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놈들 우리를 쫓아왔어 야구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렇다고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다시 어두운 산길을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나 더 달린 것일까 우리는 겨우 드라이브인 식당 같은 곳에 도착했다 물론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식당은 물을 닫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었다 문득 휴대폰을 바라보니 전파가 잡히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아저씨에게 받았던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인 탓인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자 A는 자기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A는 전화로 뭐라고 말하다가 잠시 후 웃어놔 주겠대 라고 힘없이 말했다 어디에 전화한 것인지 물어보니 경찰에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분 동안 우리는 또 그 인형이 쫓아온 아닌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차를 보자 나는 어떻게 사정을 설명할까 싶은 생각보다도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뭐랄까 완전히 긴장의 끈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경찰차에 타서 우리는 근처에 비즈니스 호텔까지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우리가 겪은 일을 말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잘못 본 것으로 처리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호텔 앞에서 내린 뒤 경찰관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다 지갑마저 별장에 놓고 왔던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해가 뜰 때까지 근처 공원에서 노숙을 했다 다음날 아침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아저씨에게 잔뜩 짜증을 냈다 그러자 첫날 역에 마중하러 왔던 아저씨가 부래부랴 공원까지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저씨는 차를 운전하며 정말 미안해 제대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선 사무실에 가서 모두 이야기해줄게 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런 아저씨에게 화를 내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색하게 앉아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먼저 누군가가 우리들의 짐을 가지러 간 모양이었다 20분쯤 후에 짐을 가지고 올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아저씨가 그 별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랄까 그 별장 두 채는 그 일본인형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인이 버려버린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헐어버리기 위해 짐을 옮겨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소문이 널리 퍼져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서 작업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1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곤란해진 집 주인은 주변자를 부탁해서 제법 돈을 들여 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한 후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광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감쪽같이 속아 걸려들었던 셈이다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원래는 밤낮을 막론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인형이 목격되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를 지낸 이후에는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정말 미안하다 금류는 4일치 모두 지불하고 교통비도 이쪽에서 대줄게 라고 계속 사과했다 우리들은 이미 화낼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금류와 교통비를 받아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저씨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 아저씨 도대체 그 인형은 뭡니까? 라고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글쎄 몇 년 전 그 별장에서 주인이 멋대로 고용인에게 손을 댄 적이 있었지 아이를 유산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 두 번째 이야기 성녀 이것은 나와 친구인 K군 S군이 함께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지 우리들이 중학생이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놀고 나는 친한 친구로 언제나처럼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리들은 비를 피해 젖지 않도록 처마 밑으로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어느새 주위도 상당히 어두워져 부모님이 걱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비는 여전히 그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S군이 젖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빨리 뛰어가자 라고 이야기해 우리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평소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달려도 달려도 우리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뒤로 돌아가 다시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아이 아까도 있었어? 난 못 봤었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속닥대고 있는데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은 안 돼 가면 안 돼 우리들은 왜 안 된다는 거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은 가면 안 돼 이쪽은 위험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활짝 웃으며 그럼 따라와 라며 우리를 왼쪽에 있는 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어느샌가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소년은 어느새 기 사이를 달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우리들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소년이 가로막은 길의 끝에서 탈옥해서 도망가던 살인범이 칼을 가지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가셨더라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 그 소년은 바로 그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꿈은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자신과 같이 슬픈 죽음을 맞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준 걸까요? 우리들은 지금도 매년 그 아이의 무덤에 가서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옆집 아줌마 우리 옆집엔 늘 편찮으신 아주머니가 계셨다 나와 가장 친했던 A형의 어머니셨다 그분은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고 키는 크셨지만 늘 구부정하셨다 동네엔 친구가 적어 A형과 난 항상 붙어 다녔다 그리고 가끔 A형 내 집에 놀러 갈 때면 어김없이 라면을 끓여주셨다 우리 집과 달리 맛이 너무 없어서 잘 안 가려고 했지만 A형이 외동 아들인지 굳이 안 가겠다던 날 자주 끌고 갔었다 어느 날 A형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햄스터 두 마리를 나에게 맡기고 잠시 가져 저쪽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나는 흔쾌히 수락했었다 아마 여름 방학 때인 것으로 기억이 든다 한 달이 지날 무렵 A형이 돌아왔다 예전과 같이 A형과 구슬치기 등을 하며 놀고 있는 도중 A형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였다 몸 안 없는 밥 먹기는 싫지만 A형과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고 놀라운 광경을 봤다 평소 파리 한 마리도 못 잡으실 것 같았던 아주머니가 초도 때려잡으실 만한 풍채가 되신 것이었고 금색 불상 화려한 벽지 무섭게도 타오르는 초 TV에서만 보던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늘 밤 어머니께 여쭤보았다 A형 내 아주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러니 어머니는 무당이라고만 하셨지 별 말씀이 없으셨다 아니 말씀하시기 꺼려하시는 눈치였다 A형 내 집은 그 뒤로 늘 북적였다 정말 북쪽여서 놀러가기도 힘들었고 놀러가지도 않았다 암어 핑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형과 멀어졌다 아니 그 집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다 평소 귀가 밝은 나는 가끔 벽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아주머니의 해괴망칙한 애기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소리와 신은 등 정말 무서웠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 20년이 다 된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미언니어치고 있을 무렵 난 옆집과 우리 집 사이의 경계인 담벼락에 기대어 혼자 개미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와 함께 병 너머에서 들리는 아주머니의 중얼거림이 틀렸다 난 괜찮지만 A마는 우리 A마는 제발 개 이름만 아는 내 음악 수준이지만 같은 음절 그러니까 쭉 미미미미면 음절로 계속 애원하시더니 이내엿듣지마 라고 소리 지르셨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아주머니가 좀 봐주신대로 우린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원래 아파트에 관심 없던 어머니셨지만 무슨 이유인지 몇 달 뒤에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중학교 입학한 난 우연치 않게 그 예전 우리 동네에 지나갈 일이 생겼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 좋았다 변하지 않았던 슈퍼 빵집 골목 등 허나 예전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갔을 때 난 놀랐다 우리 집과 A형 내 집이 없어지고 웬 동네와 안 어울리는 교회가 들어선 것이었다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예전 아주머니의 중얼거림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침 건너편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던 도중 나에게 아는 척을 하셨고 난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그 집 불러서 다 죽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집이 이사를 서둘러 간 이유는 아주머니께서 안 가면 내가 죽는다고 하셔서였다고 하셨다 네번째 이야기 창문 늦은 밤 A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창밖에서 들리고 있다 길에 맞닿아 있는 집이지만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혼자 있던 그녀는 무서워졌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이 똑 하고 울렸다 A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고동쳤다 돕 돕 힘이 느껴지지 않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린다 그녀는 용기를 쥐어쳐서 창문 쪽으로 다가간다 누구세요? 누군가 있나요? 창 밖에서는 대답이 없다 다만 힘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런 장난은 그만두세요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답변은 없고 커튼 뒤에서는 느린 템포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커튼의 끝을 손으로 잡고 눈을 감은 채 단숨에 커튼을 열었다 천천히 뜬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이 히트성이인데다가 열금 웃음을 띄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었다 캬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급히 집에서 뛰쳐나왔다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 들어간 그녀는 금방 일어난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영감이 강한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서랍에서 부적을 꺼내서 그것을 그녀의 목에 걸었다 안심한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푹 잠들었다 아침에 돌아갈 때 친구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적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혼자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집 근처에 오자 주변에 수많은 경찰차들이 멈춰서 있었다 가까이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그녀는 물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대답했다 어젯밤에 그 안에게 습격당한 여자가 겨우 도망쳤지만 저쪽의 집 앞에서 결국 숨이 끊어졌대요 불쌍하기도 해라 아주머니가 가리킨 손가락은 그녀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타임머신 과학자 티르녹에 의해 발견된 진화 유전자는 지구에 사는 생물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였다 1D나노 크기의 살점에서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분포도가 넓은 DNA다 작은 크기에 비해 이것이 하는 일을 매우 막중하다 바로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사령탑 같은 DNA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동식물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에 맞추어 신체를 변화시키는 진화는 지각된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라는 이 유전자의 지시가 두뇌에 도달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티르노 게이트에 줄여서 TG라고 명명했다 TG의 발명은 혁신을 가져왔다 말 그대로 혁신이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일정량의 그리고 규칙적인 화학적 자극이 TG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토대로 구축되어 왔던 인간 세계는 180도 바뀌었다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인간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0여 년 뒤 기지의 유전자 촉진으로 전 세계 인구의 78%는 모두 추적화된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 마이너스 100미터 달리기 평균 12초 64 전국 최전 수준의 러닝페이스를 전 세계인들이 가지게 된다 마을 앞 공원에서는 중 고등학생이 길거리 농구를 하며 우습게 덩크슛을 상공시킨다 그런가 하면 NBA에서는 정규 골대 높이를 50cm 가량 높이고 3.5포인트 거리를 1m 가량 늘렸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의 골대의 크기를 줄이는 청약서를 제출했다 철인 3종 경기가 개선되기도 했다 마라톤 코스 20km 바다 수영 2.5km 사이클 50km 진화 유전자로 강화된 육상선수가 처음으로 100미터 달리기 9초 2를 석권하면서 너나 알 것 없이 몸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인간은 두뇌를 50가량 활성시키는데 성공한다 기존 과학계를 이루던 이론들을 강화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질타하기 시작했다 상대성 이론도 무너졌다 핵융합과 우주과학 설립수의 연구원들이 가진 평균 IQ는 250대를 돌파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기지 유전자는 어떤 물리적인 개체를 육체에 삽입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진화 유전자를 자극시켜 툭 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었다 괴려 유전자는 1세대 강화인들의 자식들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방법 소수의 희생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은 인류가 추구해오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지구는 나날이 발전하고 쾌적해졌으며 사람들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다툼과 분쟁은 없었다 누구나 원하는 이와 사랑에 빠졌고 다수가 소수에게 굴복을 바라는 일이 또한 없어졌다 획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개념과 시스템들이 속속 고안되었고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은 그것을 뒷받침했다 그때 이 판국을 뒤엎을 영화 한 편이 개봉된다 그것은 하이유드에서 제작된 평범한 남자와의 우울하는 로맨스 영화였다 아름답고 똑똑한 한 여자에게 반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똑똑하지도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신체가 튀어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 남자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 영화는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인류는 tg로 이루어진 완벽한 외모와 운동능력과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완벽한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주는 이미지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다 남자 배우는 히트를 치고 대배우로 자리매김했고 그 이후부터 모든 여자들의 이상적인 남편감 A는 평범한 남자, 못난 남자가 되어버렸다 이후에 이번에는 평범하고 못난 여자가 뛰어난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소재를 다룬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가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은 평범한 여자, 못난 여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추남, 취녀는 이제 희귀한 존재였다 생존 경쟁에 필요한 아름답고 깔끔한 외모, 세계 평균 IQ 150 과거였다면 종합전국체전에 출전할 만한 운동능력 등 모든 지구인이 tg의 영향 아래 너무나도 완벽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수수하고 못나 보이려는 시도가 줄을 이었다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덧니 만들기가 유행했다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의 여주인공이 가진 이그러진 치열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밖에도 머리숱 적어 보이는 법이나 사팔뜨기 눈을 만드는 법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물을 닫을 판이던 성형외과도 새로운 기법에 다시 사람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했다 언청이 수술, 공보 수술, 주름 수술 등이 그것이다 패션 감각도 달리 주목되기 시작했다 파리 콜렉션에서 실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입은 추리닝으로 워킹을 선보인 달 뿌디아르가 극찬을 받으면서 빼재재한 패션, 지저분한 모양새에 옷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모든 남여가 살을 찌우기 위해 폭발적으로 먹어대기 시작한 것도 그 열풍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획기적인 유전자 발전으로 기만이 되는 남녀는 아주 드물었다 사레이 배가 불룩 나오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바지는 회색 추리닝 상의는 구겨진 검은 마이 삼색 슬리퍼를 걸친 남자가 거리를 나서자 사방에서 여자들이 동경의 눈길로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머리는 언제 한 번 감았는지 떡이 되어 있다 온통 여드름이 솟은 얼굴을 보니 심한 덧니에다 공 보였다 야 저 남자봐 스타일 죽인다 평범한 남자와의 오후 주인공 담지 않았어? 그러게 몸이 저러니 오빠 정말 잘 받는다 어머 어머 방금 봤어? 이쪽 본 거? 꿈께 이년아 우리 같은 얼굴로 어디 여자는 한숨을 쉬며 손거울로 얼굴을 살핀다 오뚝한 콧날에 큰 눈망울 깨끗한 피부가 아주 추녀다 옆에 친구도 여운훈의 작은 얼굴을 가진 것이 영락없이 취하였다 야 난 저번에 과술자리에서 선배가 한유주 닮았다는 거 있지? 뭐? 한유주? 그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그 끔찍한 여자 그래 너무 속상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지 뭐니 야 그거 가지고 나는 저번에 구아라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니까 뭐? 누가? 아 글쎄 우리 옆집 오빠가 너도 뭐라고 하지 그랬어 안돼 그 오빠 문세윤 닮았어 뭐? 정말? 그럼 뭐라고 반박도 못했겠네 그나저나 그 오빠 여친은 있대 꿈께 이년아 사레이 대학교 3학년 학생 지역은 과 대표 추남이었다 이민호를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이민호였다 아 이 얼마나 끔찍한 별명인가 지역은 같은과 동기인 은혜를 좋아했다 신입행 오티 때부터 반해버리고 3년째 짝사랑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봉선을 닮은 미모의 소유자였다 감히 그 따위가 대시해볼 만한 상대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속아리만 하던 그가 오늘 남자친구를 데리고 대학가를 거니는 그녀를 보았다 남자친구는 오지연을 닮은 엄청난 미남이었다 친구들이 모여가신 술자리에서 지역은 취한 채 오열을 하고 친구에 의해 택시에 태워져 울면서 집으로 향했다 기지 바이러스의 효과는 너무 막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완벽해져만 갈 것이다 결국 남녀가 바라는 추남은 점차로 사라지겠지 현재는 전체 인구의 얌짓한 수치로만 존재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망친 성형 추남이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으면서 점차로 그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사실 나는 극비시험을 진행 중인 민간과학단체에서 왔다 즉, 2109년에서 타임머신을 통해 왔다는 말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못생기고 못나면 아, 평범하기만 해도 우리 시대에서는 명성, 권력, 부 모두를 손에 쥘 수 있다 현대인들의 취향대로 생긴 여성 남성들이 우리 시대에는 넘치고 넘친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마음 가짐이라면 나에게 전화하라 총 100여 명을 데리고 우리 시대 미래로 데려가겠다 나는 한국을 담당하는 타임 컨트롤러다 지금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나의 동료들도 100명을 선발하고 미래로 돌아갈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내게 즉시 연락하기를 바란다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세히 알아들어 이 찬양은 주인공에ésus 역할이力이Only 기억나는 남성 자신이 없는 사람은 시각한 전혀